안녕하십니까?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자와 소비자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이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쉽게 찾아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소에 혼자서 자신을 널리 알려야 하는 나홀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대입니다. 작가는 이야기 만들기와 글쓰기를 하면서 독자들이 출퇴근 시간과 짜투리 시간에 SNS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독자에 대한 배려이면서 작가 자신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자신의 전공과 취미 그리고 관심 분야를 글로 작성한 후 블로그와 유튜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괴감을 이용하여 주제와 주제문을 결정했다면 나침반처럼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의 제목을 정합니다.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소주제문을 찾아내고 얼개짜기를 합니다. 얼개짜기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얼개짜기를 완성했으면 취미와 흥미로 독자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자료들을 조사합니다. 이때 책에 삽입할 사진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영상들도 함께 찾아 봅니다. 모든 자료 조사가 끝났으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독자의 이외에 도움이 될 그림과 도표를 그립니다. 도표와 그림은 책에 삽입하며 동영상 제작에도 이용합니다. 독자층으로 선정한 독자가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글 내용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얼개짜기와 자료를 이용하여 독자층에 적합하게 내용을 꾸미면 여러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고쓰기를 합니다. 초고쓰기는 얼개짜기 순서에 따라서 수집한 자료를 배치하며 전체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열해 보는 과정입니다. 초고쓰기는 묘사력과 표현력보다는 글 전체의 흐름이 논리적이며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는지 검토하며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초고를 거듭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찾아서 새롭게 보충하고 거슬리는 자료는 삭제합니다. 필요하면 문단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문단 내용을 새롭게 작성합니다. 이야기 구성과 자료가 만족스럽게 배치되었으면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반영되는 묘사력과 표현력에 치중하면서 퇴고 과정을 반복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의 생각과 느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으로 출간하기 전까지는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블로그 내용을 언제든지 수정 보완해도 됩니다.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나의 글을 널리 알리고 홍보합니다.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취미 분야 서적을 탐독하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를 보게 되면 자신의 느낌과 함께 글을 재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나의 글을 독자에게 알리고 평가받으며 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입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글 50편 이상, 250페이지 이상 되어야 합니다. 블로그의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만사, 때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대중의 관심이 커지는 분야의 책을 출간해야 독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책을 출간할 만한 분위기가 올 때까지는 블로그를 이용하여 나의 존재를 홍보하면 됩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책을 출간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블로그를 이용하여 작가 이름이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책 판매가 잘 됩니다. 독자층을 변경하며 글쓰기를 합니다. 독자층에 따라서 글 내용의 표현과 묘사는 달라집니다. 그림과 도형의 내용과 형식도 달라집니다. 일반성 인용 서적을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 내용을 수정 변경합니다. 유학생과 해외 이민자의 경우 현지에서 발견한 좋은 책이 있으면 외국 서적 전체를 번역하는 대신 독자층을 변경하고 글 내용을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재한 후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블로그 내용이 인기가 있고 호평이 좋으면 그때 가서 출판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일상의 작가는 소설과 수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와 취미활동 관심 분야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하며 깨닫게 된 정보와 지식 등 모든 일상을 이야기로 만들고 글로 작성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와 취미활동 관심 분야는 이야기 주제가 확실하며 교재와 전문 서적에서 이야기 소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인터넷 상에 넘쳐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는 온라인 해외 논문과 전문 잡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의 글쓰기는 소재마다 S의 형태의 짧은 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공부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직장인도 학창시절 공부한 내용을 S의 형태의 짧은 글로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S의 형태의 짧은 글은 일주일에 한 편씩 작성이 가능합니다. 마음먹고 50편 이상 작성하며 블로그에 게재하시면 글쓰기 요령이 생기면서 아주 쉽게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글쓰기 요령과 능력은 글을 작성할수록 향상됩니다. 처음 시작은 모방하며 따라해 보기입니다. 이 정도의 책은 나도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책을 골라서 책의 목처와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 따라서 모방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글로 작성해 보려는 분은 책, 5분 뚝딱 철학도서의 구성과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만들기와 글쓰기의 시작은 내가 평소에 재미있고 흥미를 갖는 분야에서 글의 소재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책의 목차, 책, 책의 전체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논리적이고 독재가 재미있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식상한 내용이라도 사진과 그림 도표를 이용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보충하면 독자에게 신성한 새로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자층에 맞추어 책 내용을 각색하고 편집하면 또 다른 책이 만들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발견하고 인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면 자신의 블로그의 이야기를 추가하고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나의 블로그를 이야기 만들기 보물 창고로 만듭니다.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독자에 대한 배려이고 나를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글 내용이 재미있고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재의 문단 구성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작성된 글부터 블로그에 게재하고 독자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빨리 수정할수록 작가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면 기존의 글 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에세 형태의 짧은 글은 일주일에 한 편씩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는 책으로 출판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글을 쓰면 안됩니다. 나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개선해 나갑니다. 블로그에서 독자의 반응이 좋아야 책으로 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QR코드를 블로그와 책에 삽입하여 독자들이 쉽게 찾아보도록 합니다. QR코드도 독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행 작가의 경우 여행지의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책에 기록할 수 없는 만큼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과학기술과 의료 분야의 경우 사진과 그림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면 해당 분야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책으로 출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와 글이 만들어졌으면 블로그에 게재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독자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책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을 출판할 때는 블로그 계정과 유튜브 동영상 QR코드도 함께 알려줍니다. 독자를 배려하고 나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블로그를 이용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는 필수적입니다. 독자와 소비자가 새로운 매체로 이동하면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도 나를 알리며 홍보합니다. 작가는 독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홀로 홍보 마케팅 시대입니다. 작가는 다양한 블로그를 이용하여 자신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 만들기와 글쓰기를 하셨다면 글을 작성한 후 블로그에 게재하고 동료들과 교감을 나누며 글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갑니다.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는 50편 이상의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글의 문단 구성과 글 내용이 적합한지 독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들으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작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